짠 그 다음은 눈 마사지 해줄거에요 눈 주변을 살살살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ASMR 오늘은 얼굴 마사지 위주로 해줄거에요 얼굴 마사지 머리가 얼굴 마사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닌데 머리가 밥 먹고 싶고 인증이 오나봐요 그래서 마사지 오늘 하루에 피로를 풀어줄거에요 자 발바닥 마사지부터 주물주물 림프 림프 마사지 림프 마사지 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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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눈 마사지 해줄거에요. 눈 주변을 살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눌러주면서 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릴렉스 Democratic den valk den valk próxima den valk den valk den valk den valk den valk 렉엉엉엉 렉엉엉엉 렉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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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졌어? 순아가 침질해줘서 너와줬어? 이제는 추워져서 자기 전에 꼭 빗에다가 미스트 찍찍 뿌려가지고 한번 빗어줘야지 안그러면은 아침에 머리가 정전기가 건성강아지다보니 신경을 좀 써줘야돼요 천지 holy 잘 어울릴 듯 잠잠 혼자 두개 나중에 많이 넣어서 여름 시작 잘 벗겨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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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보리 얼굴 마사지하는 것만 조금 찍어봤어요. 다음에는 마사지 말고도 다른거 한번 찍어볼게요. 다음에는 보리가 좋아하는 단어반복 키티 사운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밥 드세요. 여러분 안녕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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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흑